60여 년 사시다 보면은 사람이 한이 왜 없겠어요 그쵸 그럼 힘든 일도 너무 많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게 있어요 돈 좀 자기한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첫번째로 뭐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뭐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거기 그네들한테 다 하면서 정작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찬밥에 물 많아 먹고 대충 혼자 있으면 먹고 좋은 옷은 쳐다본 적이 없고 만원짜리 바지 잠바 그 맨 그런거 그게 딱 우리 엄마 이제 환갑이시면서 왜 이제 연세를 61 하시면서 하는 짓은 80 먹은 우리네들 할머니들 엄마들 짓을 하시냐는 거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몸 주신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주신 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김씨 씨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씨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시지만 요 안에 또 다른 본인이 계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성 이라고도 하고 그걸 몸 주신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몸 주신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으 이 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네 내면에 있는 나 그게 이건 뭐냐면은 뭐 아이들도 출근 시키고 남편도 때가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챙기셔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 가다 보니까 전날 좀 피곤하면 몸이 안 일어나지 잖아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근데 아 일어나서 밥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안 일어나시고 5분만 더 5분만 더 나도 모르게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내가 또 하나가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 몸 주신 인데 몸 주신이 기쁘고 몸주 몸주가 좋아 하면요 나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해가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좀 투자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관제 라고도 하죠 상문 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는 뭐 유튜브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안고 오셨어요 지금 제 앞에 상문 이라는 것은 누구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계신 거 계셔야 되는 거고 관제라는 것은 뭐 법적으로 소송이 됐거나 아니면 뭐 채무 변제 그런 것도 요즘에는 관제로 나오긴 합니다 뭐 땜에 오신 거에요 그냥 뭐 가정사죠 뭐 여러 가지로 그 큰 애가 장가를 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며느리 며느리 몇 살입니까 동갑입니다 용띠 무진생 네 네 근데 아이가 둘 사이에 있는지 있는 있기는 있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있는데 좀 많이 공을 좀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아드님한테는 이상하게 뭐랄까 손이 조금 귀하게 보입니다 큰 애는 좀 그래요 둘째는 안그런데 큰 애가 조금 그렇습니다 공 좀 많이 좀 기독교 오세요 성당 다녀요 좀 많이 가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 기도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꾸 보여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좀 그게 공은 그게 공이라는 거죠 공들인 담아 이런거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 정안수 떠 놓고 북두칠성 보고 아니면 달림 보면서 월 일강 월강 보면서 빌고 그랬듯이 근데 이제 뭐 성모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니까 좀 기원 좀 많이 들이지라고 하고요 손이 좀 귀합니다 둘째는 비혼주의죠 비혼주의가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지금 한 6,7년 사귀고 있어요 그게 임자가 아니에요 임자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혼이란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임자 나타납니다 지금 둘째는 몇 살이요 33 말띠 경호생 강하긴 하네요 세긴 해요 모든 성격이나 모든 성격이나 모든 그런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괜찮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서른 형보다 조금 더 늦을 겁니다 형은 좀 빨리 갔죠? 6,7 되면 아마 그쯤에 아마 혼사문이 열릴 겁니다 지금 사귀는 친구하고는 인연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남들 다 있는 친구 여친 있는거고 애인 있는거죠 평상 반려자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우리 애들 아버님은 뭐 공무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냥 사귀업 다녔다가 2000년도에 2020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놀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저도 놀고 있고요 맞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60 넘어가면 쉬어줘야 돼요 둘이 좀 봐주십시오 부부가 어떨지 남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쥐띠입니다 60년 경자생? 네 지금 그러면 63대셨네요 네 보세요 건강만 좀 조심하세요 남편이? 두 분 다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요 믿음이 좀 틀리시긴 하지만 삼재라는 건 아실 거예요 두 분 다 삼재시잖아요 아주 고맙게 거기에다 또 남편분은 생일달이 언제세요? 9월 음력이에요? 네 그렇죠 참 이게 그 우리 엄마는요? 11월 동지 딸 꿈 같은 거 정말 많이 꾸잖아요 엄마도 안 꿔요 가끔 이렇게 뭔 일 날 거 같으면은 집안에 큰 일 같은 게 있으면 뭐 대소사 뭐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그냥 알려주는데 본인이 좀 감이 늦어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안 꿔 봤는데요 그리고 남편분은요 조상을 좀 잘 섬기셔야지 집안이 잘 되시는 그분 자체가 그러세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성당 다니셔도 성당에서도 제사 같은 건 모시잖아요 좀 제사 좀 잘 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리고 물론 크게 병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다 근데 이제는 연세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나아지는 거 보다는 이제 쇠퇴하고 그러잖아요 건강관리들 하시고 건강관리죠 뼥 따구들 좀 관절 같은 허리, 무릎 이런 관절만 좀 잘 관리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노실 분이 아닌데 아버님이 배우자가? 네 뭐라도 인터넷 보고 주식이라도 하든가 뭐라도 해야 될 뿐인데 그런 건 하죠 그쵸? 주식하고 오빠는 그냥 노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요 주식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여기 있어요 안 한 사람 많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재미라는 거는 평생에 유쾌하고 명쾌하고 유머 있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아저씨가 그걸 큰아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둘째는 정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사신 분이 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기도 왜 다니세요 성당에 왜 다니세요 간단한 거예요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자손들 잘 되고 뭐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 그거 안 하면 뭐가 와요 불안하잖아요 그쵸 내일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내년이 불안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마 기도는 저희들이 아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데 기도 같은 것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불안하니까 이 지금의 세상이 내일이 오늘이 아니면 이따가 1시간 후가 지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이 좀 기원 좀 드리세요 큰아들은 무슨 무슨 회사 다녀요 대기업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로는 속색이신 게 없으세요 네 둘째가 성격도 그렇지만 둘째는 어떻게 보면 걔는 지사업을 해야 되는 애고요 네 아마 조금씩 준비를 하고 문서가 보여지는 거 보면 참 누가 돌아가셨어요 뭐 최근에요? 최근에 돌아가는 적인 거는 시동생 몇 년도에? 18년도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동생이면 살아계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60도 안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66년생이니까 암으로 그렇죠 아직 그 우리가 소위 그러죠 뭐 좋은 곳으로는 못 가신 거 같아요 그런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 해줄 사람도 없는 모양인 거 배우자랑 다 있어요 자녀도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곳 가게 뭐 예수님 품으로 가든 어디 천국으로 가시든 저희들 용어로는 뭐 불교 용어로는 극락 가게 해달라고 보세요 구순을 살다 가시는 어르신들도 5년만 더 살았으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개똥버티굴로도 이승이 최고라는 건데 50대 가셨으니 그 한이라는 게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좋은 곳 가셔야죠 네 내 시동생이라도 근데 누가 한 분이 또 형수가 형수가 기도를 해줘요 또 가실 분이 계셔요 뭐 부모님이 여기로 하고 계시니까 거의 금년에 아마 분명히 초상이 초상이 있으실 거니까 금년에 아마 준비를 미리 마음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어르신들이 집안에 좀 몇 분이 계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말은 엄청 귀담아 들으세요 네 좋은 것들은 다 해야 될 남편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리아 쓰라는 게 어떻게 써야 돼 나를리아 쓰는 건가 아니 저보고 주식 안 하냐고 다 한다고 주식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새로운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해 삼재라는 게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그 삼재라는 거는 들어는 보셨잖아요 삼재가 들어오면 안 좋다는 건 아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살아오던 양반이 그렇다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 운세를 그대로 맞으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이해가세요? 제가 왜 부부간에 여행 좀 다니라는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당연히 부부간에 60몇 년을 사시면서 여행 안 가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새로운 바람이 삼재라는 건 3년 동안 세 가지의 재화예요 물, 불, 바람에 60몇 년 동안 이룩해 놓으시는 게 다 쓸려버리고 없어지는 형국이니까 3년을 조심해라는 게 삼재예요 쉬운 말로 3년 동안 재수가 드럽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잘 살아오시고 굳건하게 가정 잘 지키고 아이들 잘 키우셔서 출가도 시키고 잘난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존중받는 아내이고 엄마여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집스럽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가정 애들 잘 키우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도 손 놓지 않고 있는 60년생 인생들을 잘 살아오신 분들이 이 세 가지 3년 동안에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뭘까요 바람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을 핀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가정만 중시하게 살았던 우리 엄마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매일매일 쓸 줄은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꼼꼼하고 근검 절약이라는 게 몸에 배 있는 아빠 그런 양반들한테 뭐가 들어오겠어요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걸 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내가 꼼꼼하게 체크는 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항상 어느 정도 액수가 투자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선을 넘는다든가 관제라는 걸 가지고 상문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던 소송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3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는 바람이라는 게 좀 들어올 겁니다 그 바람이 사람에 대한 바람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이제까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필요 없어 마누라도 필요 없어 애들도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 홀로 아마 그런 쪽에 그런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아마 그러면서 아버님이 삼재댐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전원주택을 뭐 한다든가 전원 쪽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그런 자체를 아마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걸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잠재워질까요? 아니죠 좀 이렇게 저기 참고 있으면 잠재워질까? 이제까지 평생을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참기가 싫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도는 나를 또 비우는 것도 돼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1년도 12달이잖아요 12시간에 1년도 12달 12가지 띠가 있고 다 12, 12이라는 숫자로 움직이는데 9년을 그냥 평탄하게 살지만 3년을 권역을 주거든요 요번 고려기 두 분 다 같이 삼재가 또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요 저도 삼재예요? 그럼요 삼재는 아니죠 올해 2년이 짓던데 엄마는 아니고 짓기가 삼재인데 아버지가 강한 삼재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건강도 나름 잘 챙기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데 아무리 잘해도 감기가 폐렴이 될 수도 있고 뭐 코로나가 뭐 그냥 놈들 요즘 너무 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저씨가 많이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나머지 식구가 인내하고 참으면 그래야죠 바람이 잠재우죠 아니 그런게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네 색다른 걸 찾지 마시고 네네 보세요 3년 동안 아버님이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고 우리가 애기 때 놀면 어때요 아무리 엄마가 밥먹으려도 안 들어가잖아요 해 떨어져요 네버로 떨어져요 네버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질적 손실이나 좀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죠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러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이 조금 나쁜게 잘못 판단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줄 아시거든요 아내의 도움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걸 갈수록 좀 뭐랄까 왜 우리가 나이 먹고 가면 애가 된다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으로 변하실 겁니다 아내도 애들도 이제는 나 이해 가시죠 오온이 나밖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40년을 거의 살아가고 있는 아내부터 사이가 멀어지고 당연히 아이들이 자식들이 봤을 때 아빠가 저러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아빠하고도 애들하고도 멀어지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회복이 될 거냐 나중에 내버려 두세요 돌다가 돌아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회복이 된다기 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살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신 아버님 인생이 이번에 삼재를 겪으시면서 가정하고 아이들하고 신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막 안 막아질 겁니다 소위 저희 절이나 불가나 우리 무속에서는 삼재풀이네 뭐 이런 걸 하는데 믿음이 틀리시니까 권해드리시긴 싫지만 그래서 기도를 엄마가 많이 좀 하시라고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지칠 때까지 근데 그게 제젤이 돌아오냐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이라기보다는요 보세요 애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밥 먹으라고 해도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안해요 해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아무리 지금 아들디 며느리가 큰애가 작은 애가 아내가 하다못해 또 다른 형제가 아니면 뭐라 해도 안 들어와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부모님 자에서 아마 초상이 한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년에 그러다 보면 삼재 우리가 상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겹치게 되면 조금 아버님이 더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상주들이니까 아니 그쪽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아니 장인 장모는 부모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아니 장인 장모가 돌아가시는데 왜 본인이 더 안 좋을 그런걸 통틀어서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살잖아요 아니 사회자식도 자식이란 말이 있는데 왜 그걸 물론 그런 쪽하고 멀리 하실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형제 간에서도 부모님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서도 그 일은 생깁니다 60 넘어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죠 이제는 회복보다는 자꾸 세퇴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근데 가정이 제가 부부간에 이렇게 깨지는 확률은 없어요 엄마한테 달렸죠 칼자루는 엄마가 맞불로 오면 깨지겠죠 아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 그 말씀 그냥 제가 헉이 달려있다고 엄마가 맞불로 오면 깨지는 거잖아요 참고 계시니까 이만큼이니까 그럼 참 없는 그 속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로 다스려야죠 아침저녁으로 손에서 묵주 잡고 묵주 돌리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우세요 그러면은 노예 아들들하고 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들이라 자식들이 다 효자예요 큰애야 또 자기야 남편분 때가 말은 표현은 안 해도 그래도 며느리가 좀 살갖고 며느리도 좀 입이 무겁습니다 네 찰금같은 어머니 어머니 이런게 없어요 걔도 네 없습니다 근데 마음들은 효자들이니까요 네 착해요 지금 뭐야 성질머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둘째가 그것이 그래도 엄마한테 애들은 다 잘할 겁니다 아 저하고 관계는 꾸준히 유대감이 그럼요 왜냐면은 아빠도 그러지만 엄마를 존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손들이 엄마를 되게 그니까 나쁜 남편으로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거는요 엄마가 칼자로 치웠다니깐요 그냥 엄마가 맞불을 놓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늘지 뭐 사내 못 사내 이런 형국이 되면은 아이들한테도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엄마 편이니까 그러면서도 큰 애는 아빠를 조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칼자로지만 배우자는 그런 자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 마음이요 네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산으로 들러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거를 갖다가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애들이랑 부모 자식간에 유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버님은요 다 필요 없다니깐요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칼자로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뭐라고 떠들고 뭐라 해도 그냥 그려려니 나갔다 오시고 놀러 가시고 산으로 들러 가시고 자연 찾아가시고 뭐라 하시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엄마가 칼자로 가졌다니 그래 너 마음대로 같이 뭐 서류 갖고 도장 찍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맛볼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칼자로는 엄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해 떨어져야지 들어오는 양반이에요 지금 그냥 일곱 여덟 살 먹은 애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지금 엄마가 엄마 밥 먹으려는 소리도 필요 없어요 배도 안 고파요 그런 여건이 딱 지금의 아버님이에요 그게 3년? 돌아와도 회복은 안 되는 거잖아 그거 한번 상처하고 기 쓰고 그런 건 어떻게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 상대편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시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모님이 그거 알려주시나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시고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알지 아버님의 생각까지 그 정도는 알지 나는 그 정도 신이 아니라고 상대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생각까지 아는 거는 그거를 맞춰 달라고 하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으니까 다른 데 가르쳐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분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실 건 분명합니다 생각까지 마음까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무당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그거 무당한데 내일 모레 또 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 저로 인해서 그 상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 봐 드리면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기준님을 통해서 남편의 생각까지 다 봐 달라고요? 그런 예언가들 봤어요? 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해줘요 저도 가서 좀 물어보게요 보세요 아니 무슨 답답해서 아버님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셨다는데 아버님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갈 건데 그분의 생각까지 내가 맞춰 드릴 순 없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본다고요 그거는 지금 믿음 갖고 성당에 가시면 그분이나 아실까? 저는 그 급이 아니라고요 이해가세요? 제가 칼자루로 휘둘리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죠 그건 분명하고요 얘기했잖아요 와이프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지금 그런 양반이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혼이요? 그런 거 왜 생각 못 해요? 다른 여자 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남편분도 재미가 없으세요 엄마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럼 이분 옆에서 이분 생각에서는 내 아내 때문에 좋을 게 있을까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무슨 생각 하겠어요? 새로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람 그것이 사람에 들어와서 바람 핀다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까지 나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나 남편인 거 포기하고 아빠인 거 부모인 거 포기하고 오랜 나만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딱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행하실 거고 이해가세요? 거기까지는 봐 드리지만 무슨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못 봐 드린다고 네 안부 말씀 아버님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칼자루로 엄마가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맞불을 놓게 되면 정말 이제까지 60년 잘 살아오신 인생을 맞불 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 은근히 겁쟁이에요 은근 겁쟁이기 때문에요 던져 놓고 터트려 놓긴 했지만 그냥 참아 주길 바라는 게 더 많죠 맞불 놓기를 바라진 않으세요 그분이 왜냐면은요 가부장적이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게 옛날 사람인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60부터 인생이신데 이런 개념이 많다 그리고 또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남이라는 건 이제 형제까지 될 수 있고 주변에 자기 지인들도 있고 그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하는 품격 그렇죠 뭐 안 좋은 말로는 가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빠지고 자기의 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깎이는 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실 겁니다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포장을 하고 있죠 암튼 열심히 그게 잘못한 선택을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아이 어떻게 말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요 근데 집안에 어른을 통해서 한번 조율을 해 보는 것도 안 됐겠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해 떨어져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집안에 조금 높으신 분 그 해봤자 해봤자 보세요 보세요 나는 지금 이제 그냥 아버님 생각을 대충 본다면요 아마 그러지 싶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60년생 잘 살아왔어요 열심히 금감절약 하면서 어른들 잘 성기고 아이들 잘 챙기고 가정 충실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른이 얘기하건 집안 어른이 얘기하건 그만 안 듣죠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하시는 자체가 제가 플래를 좀 짜보려고 했는데 하시는 자체가 하시는 자체가 하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버님 가오만 더 빠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이 이래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가 소문내는 거니까 그건 판단은 본인이 맡기시킵니다